반갑습니다. 2025 수능 대비 69분석편 화학2입니다. 화학2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수능 대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걱정이 좀 많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69분석편을 통해서 철저하게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뭔지를 분석을 하면서 남아있는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퀄모 해설 영상까지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출제가 됐던 6월, 9월 40문항뿐만 아니라 6월, 9월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문항들이 몇 문항이 있었습니다. 아, 이 문항이 수능으로 반영이 됐을 때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그 문제를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5문제를 추가해서요. 55문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 6월, 9월에서 올해 조금 특이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묻고 있구나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연습이 될 거라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간단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정리는 도와드릴 거고요. 공식 같은 경우도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다음 강과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라는 것까지 강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해설을 통해서 그때그때 반영이 돼야 될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아주아주 상세히 선생님 나름대로는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강은 먼저 업로드가 됐고요. 1단원은 먼저 업로드가 된 형태로 오픈이 될 거다. 9월 23일 날 오픈이 돼서요. 10월 초에 완강이 되는 스케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도 예정되어 있는 촬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세세하게 업로드를 시켜드리겠다라는 거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퀄모 3, 4, 5회차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 분석 강좌를 들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내가 선생님보다 조금 더 풀이가 과하거나 아니면 풀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내가 좀 더 과한 느낌이다. 속도가 처진 느낌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치기를 하시고요. 전문항 해설을 들으셔야 여러분들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본인 점검하시고 요즘 화학투도요. 실수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3등급을 받으시면 안 되죠. 그쵸? 무조건 1등급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오답노트 병행하시면서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염해 주시면서 같이 6구 분석편 함께 해설 영상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화투순 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와 있는 강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